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학승입니다. 메디컬 AI에서 일하고 있고 세종병원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딥러닝 앤 ECG, How to apply for clinical situation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올해 2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올해 3월부터 메디컬 AI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에 세종병원 응급학과 권준명 선생, 박진식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스피노프 했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GTC 2022에서 발표를 했을 정도로 AI의 진심이고 그 진심인 에너지를 심전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터는 아니지만 언제나 오늘의 뉴 테크놀로지는 내일의 레트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AI가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할 줄 안다라고 해서 박수를 쳤을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앞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트랜슬레이션 AI는 사진을 넣으면 어떤 특정 화가의 패턴으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특정 화가의 그림을 다시 사진처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로 수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디올로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운발트라는 순환기내과 교과서에 이미 AI 세션이 생겼고 AI 세션의 소제목을 보시면 Clinical Use in Cardiovascular Medicine 이란 이름 하에 ECG-Based Screening Detection and Prevention 이란 챕터 혹은 Risk Score, Deep Phenotyping 이라는 챕터가 실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CG도 어떻게 보면 한 장의 종이지만 실제로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500Hz의 12리드에서 발생하는 10초의 신호로 이루어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그림에 있어서 AI 발전이 ECG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연구 두 가지, 메이오 클리닉에서 나온 두 가지 연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란셋에서 발표가 되었고 많은 부정맥하신 선생님들에게 센세이셔널했던 논문으로 기억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분석 가능한 모든 ECG를 다 모아서 AFIP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AFIP 예측은 사이너스 리듬인 상태에서 예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AFIP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은 계속 사이너스 리듬인 것이고 AFIP이 한 번이라도 생겼던 사람은 그 전 노말 사이너스 리듬, NSR ECG를 갖고 분석을 했고 AUC가 0.87, Sensitivity와 Specificity가 79, 79.5%라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AF가 낮은 경우, 시스토릭 디스펙션 혹은 카디아 컨트랙탈 디스펙션을 확인한 것입니다. ECG와 에코가 매칭되는 ECG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AF가 있는 ECG만을 확인을 해서 AF가 과연 35%보다 낮은 경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AUROC, Sensitivity, Specificity가 각각 0.93, 86%, 85.7%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제일 재밌는 것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빨간 그룹은 False Positive 그룹입니다. 즉 AI가 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AF는 높았던 그룹인데 당시에는 AF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프레프 혹은 AF가 떨어지는 이벤트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AI는 아직 발달되지 않은 페노타입을 그 전에 더 예민하게 디텍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시해준 재미있는 연구였습니다. 그 외에도 H2022에 잠시 다녀왔는데 재미있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전체 정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컨제니탈 롱큐티 신드롬과 어카어드 큐티 프로롱게이션 환자를 ECG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뭐 좀 웃자고 갖고 온 건데 트랜스젠더 페이션트들이 ECG로 섹스를 구분하는 모델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 환자가 남자에 가까웠냐 여자에 가까운 이 케이지를 갖고 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ECG로 나이를 예측하는 모델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SES가 높은 어떤 소셜리 좀 활발한 사람들은 좀 더 젊은 ECG를 보이더라. SES적으로 좀 낮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적게 맺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ECG를 보인다 등의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재밌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헤프레프 즉 EF가 낮은 거나 다른 심장질환에 대한 모델을 당연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성기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 말씀드리는 연구는 대부분 전기현 선생님, 김경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지도를 받아서 시행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MI에 대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스테미뿐만 아니라 넌스테미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유도만 사용해도 12유도랑 비슷한 혹은 낮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병은 두 군데에서 데이터를 모았고요. 파란 선, 빨간 선, 연두 선이 각각 12유도 그리고 연두색 선은 6유도이고 빨간색은 6유도로 합성된 12유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사지유도와 12유도를 학습을 통해서 사지유도만으로 갖고 흉부유도를 생성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V1에서 V6를 생성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생성된 ECG를 분석하면 그냥 6개의 리드만 비교했을 때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입니다. 이것은 스테미에서도 확인되고 스테미가 아닌 MI에서도 확인되며 여기 그림은 갖고 오지 않았지만 LAD나 CERCMPLEX, RCA 모드에서 해당되는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예고 생성된 ECG와 오리지널 ECG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리드 2 12리드 혹은 2리드 2 10리드의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2개의 리드만 있으면 사지유도, 6유도는 합성이 쉽기 때문에 2개의 유도만 갖고 나머지 10개를 생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역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오픈데이터셋에서 MI가 레이블드 되어 있는 ECG를 이용한 연구입니다. 연두색이 오리지널이고 핑크색이 합성된 리드인데 2개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AUROC를 봐도 12개의 리드와 합성된 ECG 그리고 2개의 리드로만 분석한 결과를 보면 AUROC가 0.96, 0.948, 0.937로 물론 12개의 리드보다 합성된 ECG가 더 낮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2개의 리드 자체만으로 분석했을 때보다는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굉장히 많고 더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CAG 리포트가 매칭된 여러 장의 ECG를 밸리데이션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약 18개의 응급의료센터에 MI를 의심할 만한 흉통 혹은 흉통을 주소로 한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LBC 스토릭 디스펙전 혹은 헤프레프 하트 페일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트 페일러에 대한 모델도 저희는 갖고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싱글 리드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12 리드에서 AUROC가 0.96이고 싱글 리드에서는 0.929가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 역시 12 리드와 싱글 리드 모두 다 훌륭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헤프레프뿐만 아니라 헤프 페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레트로스펙티브하게 3만여 건의 ECG를 분석했을 때 AUROC가 0.86 혹은 0.869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메이오 클리닉에서 했던 연구와 비슷하게 헤프 페프 또한 파일스 파지티브 그룹이 시간 지남에 따라서 핫 페일러로 디벨로만 하는 것이 더 늘어난다라는 재미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냈던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스마트워치로 12 리드를 생성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로 이렇게 그냥 심전도를 재면 리드 1을 얻을 수 있는데 시계를 풀러서 랩트 로어 커드런트나 아니면 왼쪽 싸이에다가 대면 리드 2를 이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리드 1과 2를 합성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T2T라는 기술로 12 리드를 생성한 후에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지금쯤 되면 충분히 예상하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갤럭시워치와 애플워치 두 개로 했는데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다 할 것 없을 정도로 0.90 이상의 높은 퍼포먼스로 해프 레프 혹은 해프 MRF를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 AH에 이번에 초록을 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AI의 특징 중에 하나인 블랙박스를 인과관계를 모른다는 이유로 도회시하거나 사실 그 점 자체가 현실에서 사용하기를 꺼려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안 알려주는 것이 특징이자 단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AI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보고자 인간의 눈으로 들여다보고자 각각 해프 레프, MRF, 페프에 대해서 프레딕션 모델을 만들고 AI가 헷갈릴 수 있도록 노마린 환자를 2K를 주면 이걸 해프 레프 2K처럼 바꿔봐 혹은 해프 미드레인지 EF 환자처럼 바꿔봐 아니면 해프 페프 환자처럼 바꿔봐 라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몇만 명의 환자의 데이터를 넣어서 확인을 했고 여기서 오리지널 ECG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린, 녹색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은 각각 레프, MRF, 페프 ECG를 생성시킨 거고 하트페일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AP 환자를 노말처럼 바꿔봐 혹은 LAD 스테미가 있는 것처럼 바꿔봐 라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함으로써 AI가 어떻게 예측하는지 확인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현실 세계에서는 핫페일러로 진행할 수 있는 ECG를 더 빨리 디텍션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굉장히 많은 제안이 있고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도 임상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김경인 선생님과 뉴욕에서 뉴욕 프리스비테리안 하스피털에서 닥터 유리엘을 만나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두 달 전 보스턴에서 역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피에르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Come with me if you want to survive 라고 해서 당신이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단 잘 사용되지 않는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너프 케이시스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가치 있는 레이블이 돼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오즈레이쇼가 5만 돼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상황이냐 마지막으로 너가 로봇을 믿느냐 그러면 AI 연구를 하자 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 슬라이드입니다. AI 툴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현재 AI 툴 자체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접하시겠지만 비단 진단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페이지에 모두 다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다섯 가지 퀘스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